어머니한테 전화 온거에요 공지영상 올리고나서 어머니야 나한테 컴퓨터 사야되니?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에? 했어요 컴퓨터 고장났다면서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러다가 이제 막 갑자기 두근거리는거에요 에? 했더니 트레이너 하려고? 이러는거에요 제가 부모님이 보고 계실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고 계속 카톡을 내고 내가 일부러 전화 안받고 있거든요 이게 엊그저께 어머니가 드라마를 보시거든요 유튜브를 보다가 관련 영상이 떴나봐요 나도 왜 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태양이 닮은 애 아니니?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저였대요 근데 그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영상을 보고 이제 옛날 영상은 모르는데 이번 영상이 뭐 트레이너 되겠다 뭐 이런 어그로성 제목을 클릭하고 이제 내가 트레이너 된다고 막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의 입장은 그렇지 내가 취준을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 한다가 제가 한 2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지금 뭐 공부하겠다 회사 뭐 공채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따로 카톡 오셔가지고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하더라구요 잠이 안 와서 짜증나가지고 그냥 밥도 지금 쌀도 없어요 돈 없는 거 얘기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한숨 쉬고 이러더라구요 아 그리고 마이오왕은 이제 취직했어요 취직해가지고 12월 달부터 계속 일한다고 그러고 부모님 반대하는 것보다는 좀 실망을 많이 하실 수 있죠 부모님이라는 게 그렇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야 선생님 일찍 그만두는 거 뭐라 그러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네 그걸로 해서 연 4천만원짜리 대학을 보내 놨는데 아 저는 이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내가 준비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공한 다음에 당당하게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과도기잖아요 가장 힘들 때 취직도 아직 뭐 일도 안 해보고 가장 힘들 때에 이제 알게 돼서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예퇴직 아니에요 동생이 내일 염성 보다가 엄마 지친거라고? 야 그럴 수도 있겠다 나 이 새끼 이거 집에 아이패드로 본다 그랬으니까 내 동생이 아이패드로 내 거 영상 보다가 뜬 거 아니냐 경력이 아까운 것보다는 부모님이 기대한 것 때문에 기대해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들키더라도 트레이너를 한 몇 달 해가지고 진짜 뭐 잘 돼가지고 유명해지거나 뭐 어 좀 그런 경우였으면 아 저 합니다 저 이만큼 벌고요 좋아요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싸이도 없고 뭐 컴퓨터도 고장나고 막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 봤으니 제가 좀 마음이 편편하지 않다는 얘기죠 저희 부모님이 진짜 고생 뼈 빠지게 하면서 저 대학교 일부러 졸업 시켜놨습니다 1년에 4천만원씩 하는 주립대회 Montclair City University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겠죠 5년 전이었으니까 25살 때부터 취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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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취직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취준생이라고 지금 계속 돌려 돌려 말하고 있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뭐 유튜브도 어느정도 선정을 했고 뭐 저도 강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하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예 여러분들도 진짜 말했잖아요 유튜브 영상에서 떠돌아다니잖아 빚도 있다 뭐 쌀도 없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자의적으로 얘기해서 아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단 말입니다 하필이 힘들 때 들키냐 내 동생이 그 아이패드인가 뭔가 그걸로 내꺼 보다가 이게 뜬 것 같아요 아니 드라마랑 나랑 무슨 상관 있길래 내가 떠요 아니 드라마 확인하다가 영상에 내 얼굴이 태양이 같은 얼굴이 있네 사람이 있네 봤더니 나래요 나였대요 부모님께 영상편지 하나 달라고요 어머니 엄마 큰아들 태양이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방송을 하면서 고생만 했어 미안해 내가 왜 유튜브를 보고 그래 엄마 근데 왜 유튜브를 보고 그래 엄마 어? 고수도비나 치시지 넷마블 고수도비나 치시지 왜 동영상만 봐가지고 좀만 기다려 바이바이